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 4부 이 시간에는 일상 속 사건 사고부터 정치 현안까지 법으로 정법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코너입니다. 정법 승부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변호사 소개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살펴볼 법률 이슈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부분입니다. 주거침입 강제 추형과 관련해서 이건 무조건 실형으로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헌 판결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성폭력처벌법 3조 1항 1부 조항이 위헌으로 나왔는데요. 이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거침입 아니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제추행을 저지르거나 준강간을 저지르거나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내용을 보면요. 포섭하고 있는 범죄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교적 법적 평가를 해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낮다라고 할 수 있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7년 이상을 무조건 선고하도록 돼 있는 이 법정형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7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돼 있으면 판사가 법원이 장량감경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좀 선취해 줄 필요가 있다. 반성을 한다. 합의가 됐다라고 해서 이 형을 감회해 줬을 때 절반까지 감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3년 6개월형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집행유예는 최대 3년까지만 집행유예형이 가능해요. 3대 5 원칙이라고 하는 게 집행유예 3년에 5년형을 유예하는 게 가장 최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네요. 아예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재판을 하는 판사들 25곳의 재판부가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법원 자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물론 나쁜 범죄죠. 그런데 행위태양은 대단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할 필요성이 재판부가 봤을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실형 선고하는 게 맞느냐. 헌재도 전원일치로 이건 너무 과도하다.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오늘 내린 겁니다. 주거침입을 해서 강제추행하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범죄는 아니에요. 상당히 중하기는 중하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중한 범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과도한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성폭력처벌법 3조 1항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되기까지 전국 1선 법원재판부 25곳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 피고인 7명도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모두 병합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판사들이 봐도 지나쳤다. 국민 법감장에는 반하지만 법조인 입장에서는 다소 위헌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위의 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아두는 조항이다 보니까 법률 간에는 체계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처벌 조항들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강제추행죄가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얼마든지 집행위의 선거도 가능하고 심지어 벌금형 선거도 가능한데 여기에 주거침입 강제추행, 물론 주거침입한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 법정형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또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집행위에도 불가능할 정도로 징역형의 하한을 7년 이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은 법률 간 체계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사실 가능합니다. 앞서 이 조항은 2020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징역 5년형을 상한으로 뒀습니다. 즉 징역 5년 이상으로 법정형을 규정해 뒀는데. 2020년에 개정된 법이군요. 맞습니다.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징역 5년 이상으로 법정형을 규정해 둘 때는 장량 감량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형을 감하게 되는데. 그때는 5년의 절반은 2년 6월이죠. 2년 6월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이다 보니 충분히 집행위해 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 행위, 유형과 내용,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집행위해가 가능하니 주거침역 강제추행죄가 상당히 중한 범죄이니까 법률형을 상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집행위해가 가능한 징역 5년 이상 정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0년 법 개정으로 징역 7년 이상을 규정해 두는 것. 원천적인 집행위에 불가로 법정형을 상행해 둔 것은 위헌성 10위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견물을 보니까 국회가 실수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으면 국회에서 항상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식이 법정형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거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검토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의록을 헌법재판관들이 그 당시에 입법과정을 좀 되돌아보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이 부분을 따로 검토했다는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 죄들 사이에 뭉뚱그려서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해서 엄하게 처벌하자 이렇게 좀 비교적 졸속적으로 만들었다는 점도 헌법재판관 한 명이 이거는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께서 균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판결물 내용을 보니까 법정형의 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서 책임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책임주의가 바로 균형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자신이 행동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형법상 책임주의입니다. 그런데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그 유형이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강간죄이고 그 다음으로 강제추행을 들 수 있는데 강제추행은 그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의도 그리고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상당히 중한 강제추행 즉 강간 이상의 중한 강제추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교적 격려한 강제추행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침입을 할 당시부터 강제추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을 했다가 강제추행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 처벌 필요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 유형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도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렬적으로 무조건 7년 이상을 과해야 된다. 집행위로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지나치게 높여두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위헌 판결을 낳았으니까 이게 바로 실효되는 법인가요? 그렇죠. 위헌이라는 건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었다. 이게 헌법에 반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위헌으로 났으니까 바로 이거는 추후에 다시 입법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요. 법정형을 재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이게 위헌이니까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 받겠구나. 큰 면죄부를 받겠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스펙트럼은 정말 다 다양하거든요. 단일 범죄라고 하더라도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범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오래 시달렸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정조차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걸 막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형 선고도 가능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그런 길이 열린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내용을 입법을 입법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기준이 2020년 법 개정 이전의 법률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에 따른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만 법정형을 상향해 두면 충분히 위헌성 10위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위헌 결정이 난 이상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죄를 묶어서 정사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부득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죄를 묶어서 정사처벌하게 되면 형량이 낮아지는 상황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죄로 결합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그 법정형을 신설한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서 그전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마 그때는 그때 박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또 합헌이다. 왜냐하면 5년 이상의 형이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맞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기준선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분 그런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과도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헌재의 위원 판결 내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 인정과 관련된 판결이 나와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죠? 이게 2심 판결이에요? 이게 지금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면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 아니냐라면서 원고 패소로 1심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뒤집혀진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무엇 때문에 판결이 뒤집혔습니까? 동성인 소모 씨와 김모 씨가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2월에 소 씨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그의 10월에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 씨를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사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허린 신고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 사안도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생활을 영위해왔으면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 씨 입장에서는 같은 사실혼 관계인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1심은 원고 폐소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1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로 그 1심 판결을 뒤집습니다.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2심도 이 동성결합을 사실혼 관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공동생활을 영유하는 관계에서 일방이 소득을 얻고 타방이 부양을 받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동성 부부 동성 부부도 합법적인 어떤 결혼 관계로 인정받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직 그 정도로까지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법 규정이 혼인이라는 제도를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 간에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하더라도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내면 다 반려가 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한 데는 그렇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간 결합 집단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5조를 보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가족.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공단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피부양자로 해서 사실상 비용을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줬던 겁니다. 그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커플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동성 간의 결합 커플을 봤을 때 이걸 차별할 법적 근거는 없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봐야 된다라고 사실상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의료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차별 없이 나눠줘야 된다 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동성 부부를 결혼한 일반 부부와 똑같이 인정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동성 부부를 인정한다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에 뭐랄까요. 좀 디딤돌을 깔았다. 이런 의미는 있는 게 왜냐하면 판결문을 보면 이게 세계적인 동성의 어떤 결합 그리고 넘어서 결혼을 혼인제도 안으로 포섭하게끔 인정하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유엔의 인권이사회 이사국입니다. 찬성표를 던진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치적인 이런 지향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금지하는 부분에 국가 차원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해외 무대에서는 그런 입장을 견제하면서 국내에 있는 동성 간 결합 커플에 대해서 뭔가 입법적인 공백으로 그냥 놔두고 동성이라는 이유로 이성 커플과 차등을 두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 법원이 답변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가 풀어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성 부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른 제도가 동성 부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성 부부 중심으로 마련된 의료, 보험, 주거, 세제 등 각종 제도가 동성 부부도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추세로 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고 당장 정의당은 동성 부부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생활 동반자법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로 그 수준까지 나아갔다고 평가하기는 사실 이릅니다. 당장 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상고심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데 동성 부부를 혼인관계로 인정해서 법적 보호를 충분히 해주는 조치는 법원 판결보다는 결국 입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그와 같은 입법 조치를 촉구할 만큼 이 2심 판결이 전향적인 판결을 했는지는 사실 다소 의문입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보공단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궁금한데 일단은 지금까지 재판부에서 갖고 있는 논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이나 상식과 조금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대법원에서도 원시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동성 결혼까지 허용하는 정도로 아주 그런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사실상 동성 커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합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요. 세제, 주거, 건강보험 체계에 있어서 그냥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타인과 타인이 결합해서 사는 남과 남 이상으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해요.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이 그냥 맞겠느냐라는 고민이 대법원이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 대법원에서는 아마 전원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결론을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가 피부양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라고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의 성화를 용이하면서 일방이 타방의 부양을 받는 관계라는 포괄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심 재판부는 사실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동성 간의 결합을 배우자 관계로 봤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상으로는 동성 결합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여야 비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법적 해석을 어떻게 내릴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조항의 문구 그 자체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배우자. 2심 판결에 배우자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은 이것은 인정받을 수 없을 거다. 없을 수 있다. 대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올지. 두 분의 판단이 조금씩 다르네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이 이 법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론존도 상당해서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현행 노조법 체계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들이나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본인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임금 인상을 좀 해달라든지 근로 시간을 좀 조절해달라는 그런 어떤 쟁의 행위를 원청업체를 상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원청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헌법상 보장된 교섭권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하는 교섭권을 이런 근로자들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용자 개념을 좀 넓힙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실질적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자라는 취지로 좀 파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아예 손해배상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불법 폭력 파업을 하더라도 면제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원래 정의당에서는 손해배상에게 상한을 두자. 캡을 씌우자 이런 주장했지만 논의 과정에서는 빠졌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면제부를 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사용자들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했느냐. 이건 불법 행위로 평가받는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는 법적으로 책임을 가해자들이 어떻게 지냐면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한 명에게 전액의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액을. 여러 사람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구상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노조 지도부 몇 명 그리고 주도했던 몇 명에게 그 전체 액수를 손해배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후속 조치를 처해왔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할 때는 이 개별 사람들이 져야 되는 책임범위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분별해서 청구를 하도록 하자.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긴 게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 그리고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만약에 입법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국가경제가 악화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노란봉투법은 노동초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읽었는데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면서 사용자를 사업주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집에 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무엇보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인,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도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고,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런데 원래는 이 법에 의한 쟁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즉 합법 파업인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파업 참여자마다 개별적으로 규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쟁의 행위의 상대방 그 범위를 넓힌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찬성 입장도 있는 반면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데 1년 내내 교섭만 하다가 한 해가 저물어간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 파업 참여자마다 개별적으로 규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모든 파업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는 반면에 개인별로 손해배상 액수를 일일이 산정하는 경우 집단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데 이 개인적인 책임을 일일이 입증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조치다라는 반대의 견해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30초로 줄여서 위헌 소지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겁니까? 일단 법조항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실질적 구체적 지배하에 결정하는 자 이거 어느 자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게 형사처벌까지 우리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모호해서 이거 위헌이다. 왜냐하면 명확성 원칙이 견지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사용자 측은 이런 주장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호하다. 추상적인 개념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법률로 우리 실생활의 문제들 살펴봤습니다. 정법 승부 박성배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